자동차 산업 우리에게 세상은 모든 순간이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타협 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술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평화발레오가 사람을 향한 기술로 파워트레이 부품 분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에 도전합니다. 1988년 국내 평화카라치 공업과 프랑스의 발레오가 만나 한길 위에 섰고 상생과 협력, 열정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 더 나은 제품과 수많은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의 핵심인 파워트레인 부품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써내려간 땀의 결실은 탄탄한 기술력으로 완성되어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품질에 도전합니다. 강력한 5대 품질 정책을 통해 전 직원과 모든 협력업체가 품질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품질 관리 체계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기업 철학을 말해줍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워트레인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을 지키며 지구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 비용은 낮추되 연비는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엔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계나 최첨단 시스템도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바탕엔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기업 철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사회 전체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 속에는 직원들 모두의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평화발레오는 평화큰나무복지재단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매달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황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술 사람 고객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파워트레인 부품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 우리 평화발레오는 오늘도 끊임없이 완벽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웃이 부품이 부품으로 좀 전했습니다. 고객님의 hil습력은 무한이의 방한 우리의 성을탈을 예정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